댄스 신고식 첫 번째 이혜지 님! 효과가 전국 투어 다닐 때 같이 다녔었거든요. 흥강 지어서 모르실 테지만. 항상 애매했었거든요. 아, 이제 보여주자. 오, 마이갓! 오, 마이갓! 오, 마이갓! 잘한다, 엄마! 저건 조애를 훔칠 거 아니야? 저건 조애를 훔칠 거 아니야? 와, 나 이거 너무 고맙네. 쉬겠어요, 여러분들. 이제야 좀 아시겠나요?